뭐야 이거? 바로 깔쌈한 거? 양쿤? 이게 먼저가 좋았겠다 그 다음에 이걸 순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른쪽에 기대를 했다 이건 이거 나갑니다 그냥 세게 갈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오른쪽에서 2만화나 3만화 들어왔을 때 더 세요 이거 먼저 나가고 신병 찍고 이거 영능은 오른쪽 기대 안하는 거 근데 사자 상대로 빠르게 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이거는 있죠 참해도 솔직히 오늘만 해 왜냐? 잼 머물 괴물이나 아니면 광기 플러스 어떤 걸 막아줄 수 있어 구원은 한 마리가 사는 거야 이거 차 내로 갈게요 이거 구원은 한 마리 정보역 삐브랄 그거였네 그냥 내세요 욕심부리지말고 6만원 그 4사짜리인가 봐 야 20급이 굉장히 좋은 덱을 쓰는데? 궁전도 되게 잘 아끼고 뭐야 이거? 에반데? 아 이게 오지게 당하는데? 아니 다 있는데? 이게 리로이가 없어갖고 달릴 수가 없거든요? 일단 드로우는 끊어야되고 아 이거 밖에 없네? 이거 밖에 없네? 조심한데? 왜? 쒸님 룩튜브 보다 왔는데 트위치 위치가 님 10덕 스트리머로 밀려고 하는 중 ㅇ ㅅ ㅅ ㅉ 키어나 왜 쉿덩이 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? 못 이겨요 이런 판도 못 이기는 판 이거는 실수한 게 있다면 사마나 지불용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우루스 대신에 욕심을 불렀다? 소집을 먼저 쓰면서?